그래서 이번엔 그녀를 언제 죽일거지? 연정이 결계를 쳐서 정염기를 다 없애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? 홀 속인 거야 우린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이 될 수 없어 지금까지 생겼던 녀석들과는 달라 은 쪽으론 원류를 구하고 사적으로는 복수라는 걸 해볼까 해서 나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? 원정성사라는 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? 원류 누군가 유리라 했나 이번엔 당신 차례야 살려야 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살아가야 되거든 나의 신이 계시를 거둔데도 내 사람들 내가 지키겠단 거야 별개를 칠 수 있게 날 지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지 이제 곧 깨닫게 된 거야 인간의 정체증을 통해 나의 신이 계시를 거둔 나의 신이 계시를 거둔 진심이 계시를 거둔 오는 거 나의 신이 계시를 거둔 난 FDA 나의 신이 계시를 거둔 아멘